응 난 안에서 희생할게 내가 한 명쯤 안에 있어주면은 방패이기 때문에 얘네들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역시 고수의 산치 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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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딧 뭐야 뒤치기 온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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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어 이거 하나 다운이 아닌데 이거 저 C4 있어 C4 깼어요 하핳 빡쳐서 나갔다 에이드 이겼다 와부니 몸빵봐 아 버티는거 봐 이거지 알겠습니까 진정한 리더는 희생하는 것 헬 빡쳐서 나갔다 하나 빡쳐서 나갔어야 하나 그래 아니 어차피 3대0인데 뭐 나가봤자지 쟤네들 이건만 못이기는데 뭐 캡틴 아메리카 그곳에 설치 쩐다 됐지 두반이나 이렇게 이겼어 하하하하 공방은 지면 무조건 나갑니다 해야 돼 멘탈이 안 좋아서 쟤네들끼리 쌍욕 한 번씩 하고 시원하게 나가는거지 팀킬 안하면 다행이지 하하하하 개꿀이다 진짜 야 누가 아이디가 상대 상대방이 개시키가 있다 개시키? 하하하하 상대방이 아이디에 개시키가 있네 개시키가 부르면 되나? 개시키가 일본어던가? 아마 일본어인가 그럴거야 저게 이번에도 캡틴 조메니카 이매분 이매분 여보세요 응? 다들 말좀 많이 해 어 나 지금 동생 와가지고 응 왜 또 무슨 치킨 시킬까 고민하고 있어? 하하하하 안먹어 치킨 또 치킨각 오늘은 치킨 안먹어 형 점심 뭐 먹었어 어? 다들 점심 뭐 먹었어? 나 불고기 전 저녁으로 회 회 회? 예 회 죄송합니다 저희집에 미친놈이 살아서 저희집에 미친놈이 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 얘기 진짜 내가 많이 했는데 내가 맨날 새벽에 해설할때마다 죄송하다고 했는데 이웃집들한테 나하고 미친놈이라 그랬어 진짜로 2층 냄새 2층이다 2층 오케이차 오케이차 찾았고 임지 아 마무리 오늘 대사하시겠네 오늘 좀 가면 됩니다 그쵸? 임지에다가 수지침 박으면 임지 비절할까? 죽어 죽을걸요? 한방에 죽을거 같은데 임지에 개빡칠게 뭐 트위치? 예 수지침 아 수지침이라 하니까 설렜네 하하하하 왔어 왜 설레죠? 카메라 아 그거 아밀라제 얘기한거 아니다 또 이상하게 상상하지 말고 침 얘기한거 침, 침 앞에 여자 이름이 있어서 그런겁니다 난 그런거 상상도부터 했는데 니가 설명하니까 또 알게 됐다 갑자기, 갑자기 또 이상하게 또 생각할까보다 걱정돼가지고 한마디 했습니다 침 여기 들어갑니까? 한번 기다려봐 형 일단 흔들기 기다려봐 그딴거 없어 나 들어간다 어어 네 들어 어디갔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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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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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주먹음 여기 아우씨 아 오케오케오케오케 어딘지 알았을까 아오니가 맞고 들어가서 이거 두고가 루스팀 이제 누가 누가 두고가 인제 두고가 아 피가 없어 있어요 안에? 안에 있구나 오케 위 위 위 아 너무 빡치네 아이스 잡았어 구멍 외버 구멍 외버 여기 나이스 인제 두고가 인제 두고 도망가 오케오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냥 그냥 아니 근데 그냥 들면 등마저 안돼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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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오케 캡틴 조메리카 조메리카가 막아주고 로스팅이 두고 가는게 딱 좋은거였지 아 그렇게 해도 되긴 됐네 어 그렇게 해도 되긴 됐지 어 그렇게 해도 되긴 됐지 응응응 형 그러면 그 작전에 내가 죽어야되니 끝나는거야 아냐 니가 다 막아주고 딱 인지를 구출하면 니가 딱 안죽으면 되잖아 다 막아주고 개어리없어 진짜 내가 안죽잖아 그럼 이미 게임이 끝나있지 인지 구할 필요가 없지 응 응 알지 너도 어차피 못맞춰 아니 왜그래 진짜 어 이게 총알이 너프 됐잖아 너프 방패가 그냥 못맞출 수도 있다는거지 니가 못맞출 수도 있다는거지 나도 알아요 응 꼭 그 진짜 영화에서나 진짜 이게 현실에서나 잘못된게 방패 캐릭터는 약하다 생각해 그거 진짜 잘못된 형식입니다 진짜 너프 된거 나도 알아 나 이거 위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지 않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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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바로 위에 여기 아 네네 방어야되네 아 드론 깼어요 깼어요 하나컷 위에 위에 철판수 치시구요 네 갑니다 컷한거 말해주세요 제가 하고요 저 한개 로스트님 한개 로스트님 한개 두개 컷 두개 컷 비슷하지만 저 하나 마모님 그럼 마지막 하나 라스트 하나 라스트 하나 오케이 얘네도 움직임 보니까 시작 지점이 정면은 아닌거 같애 드론이 좀 늦게 왔거든 로스트님 한번 찍어주세요 아 카메라 깨졌어요 뒷마당 카메라 뒷마당 쪽 저희가 침투하는데 반대패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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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뒷마당이면 그쪽에 없을걸려있는데 이쪽이라고? 어 여긴데 어 왔어요 거기? 이쪽에 한명 총쌌어요 오케이 이쪽에서 소리 늘렸어요 여기 이 방에서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방금 저리로 드론 하나 지나간거 같은데 오오오오 무서워 무서워 아이씨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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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드론이 다 보고 있었네 망할 방금 로냥 쏠뻔했네 또 아야야야야야 조심해 조심해 조심하고 나 발 보이겠다 이스라엘 조심해요 그거 드론이 봤어요 네네 아니 그 2층에서 쏘긴 쐈어? 어디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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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쪽이야 이거 총 쏘는 누구야? 상대인가? 아 인지방 있네 인지방 들어왔네 아 드론 들어왔다 드론 들어왔다 어 소리 개난다 아 우리팀이야 우리팀 나이스 나이스 컷 나이스 컷 방패컷 방패컷 컷 드론 어디있어요 드론? 드론 깼어요 깼어요 아 오케이 지금 얘네들 여기로 싹 다 들어온거 같애 있다 있다 거기 형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여기 발소리 들리는데 터뜨리면서 시야를 흐리게 하고 기다렸다가 로스트님 뒤쪽 이쪽 이쪽이 있나 잘 보세요 아 여기 어딘지 알았다 여기 지금 지하에 있다 아닌데? 지하 아닌데? 어디지? 이쪽 사운드 이쪽 사운드 총 사운드 여기 여기 만나봐 이쪽인가 봐 이쪽인가 봐 어 그쪽 그쪽 어 그쪽 그쪽 2층에서 좀 소리 나는데 2층에서 내려오고 있네 2층에 울꺼야 2층에 울꺼야 2층에 울꺼고 거기서 지금 짱 박았어 짱 박았어 이제 짱 박았어 그냥 가지마 가지마 3명이나 있기때문에 웬만하면 가지 말고 여기다 밖 아니야? 가?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지금 밖에서 자꾸 짤짤짤하고 있는거 같은데 나 여깄다 얘들아 가지마요 도대체 한명은 안에 있어 한명은 안에 있어 저기 있다 찾았다 어디 어디야 아 너무 무리하지마 거기서 지켜 웬만하면 가서 죽으면 진짜 답없어 아 이 방 그라지 뭐지? 그라지였나? 뭔가 있었던거 같은데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많이 됐다 둘정도 들어온 사운드 나요 내 쪽 벽 짓고 다니는 소리 나는데 나 태쳐있구요 여기 네 태쳐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태쳐 아웃 잡았나요 지금 여기있는거 로스님 어 디디디디디디 여기 잡은지 모르겠어요 여기 놈 잡은건가 지금 우리 방어가 아니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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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근데 하나여가지고 지금 왕 어 루님 왕 귀척하지마 다 깨버려 죽겠다 문 다 깨버려 아아 잡았다 잡았다 와 넘어지면서 구상 입으면서 잡았네 샷권 썼나? 아 기감놀렸네 진짜 아아 이거 가슴 세방 반응속도 좋았다 음 로스님이 많이 잘해졌네 백시간 있어요 백시간 그라져야지 또 그라져있다 나 그럼 또 지하나온다 쟤네들 난 방패 쟤네들 지하 예상해봅니다 들겜 갑니다 지하 한번 예상해봅니다 오는 좀 진짜 오늘이라는 요즘 좀 게임이 되긴 한다 우리가 응 그치 네 그러네요 이제 쓸쓸 맵에도 익숙해지고 이제 그런거지 시스템에 이제 익숙해지는거지 이제 레벨 50쯤 되니까 흐흐흫 흐흫 바로 점 지하 갑니다 상대 빡치게 1층이었으면 좋겠다 지하 클리 지하 클리 지하 클리 이사 상대 빡치게 1층이었으면 좋겠어 2층인가? 2층인거 같은데 제버가 2층인거 같은데요 1층가서 제머 2층 2층 제머 2층 제머 올라간데 제머있어요 조심 2층 2층 이거 안되네 점프 아 걸렸네 오오오오오오오오 누가 찍고있어 지금 나이스 나이스 제이든 점수 깔았다 카메라 컷 컷 오케이 나 이번판 끝까지 산다 혼자 그래그래 나 트위치다 안 들어갈거다 안 들어갈거다 드론이 내가 볼 땐 1초 컷 나올거 같은데 이쪽 사운드 나는데 카메라가 어디에 이쪽이 좁은데 여기다 찾았다 인스터즈님 이거 인지전 인지전인거 알죠? 예? 인지전 아니던가? 아 아니다 인지전 아니다 미안해 인지전이에요 인지전인데 아 그래? 거 아니 퓨즈길래 어 아 저기 깨진 아 저기 알고있습니다 인지전 잘못 깹니다 저거 저게 아니야? 이방 아니야? 이방? 내가 여기 이방인데 저쪽에 그거 해놨는데 있어요 마분님? 아뇨 제가 그 폭탄 깼어요 아 알겠어요 마분아 거기 거기 방 맞아 어 어 이방이 아무도 이방이 퓨즈 이 터진 그거 총 튀어나가요 월샷 때 어디 퓨즈야 어디 방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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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야? 어 빨강색 지금 찍어준거 아니야 지금 여기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누워있는 애 하나 있다 진입 한번 해도 괜찮겠는데 아 안 맞네 여기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사람 이 터진 부상 입었나요? 아뇨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어디론가 진입 한번 하자 부상 나이스 컷 나이스 샷 아 뚫어드릴게요 네 침착 침착 내가 내가 먼저 봐야돼 내가 먼저 봐야돼 네 네 아 저 저 아래 하나 있어 저 가운데 하나 있어 들어 들어 들어갑니다 여기요 여기 어 오케이 큐씨 큐씨 밑에 있어? 오케오케 마가내고 마가내고 나이스 다운 나이스 다운 그렇다면 그렇다면 여기 이쪽인데 잠깐만 여기 오른쪽에도 소리나거든 있나 보 아 인질이야 인질 여기야 여기 어 이거 이거 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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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가면돼 가지고달라 소 Bi가 들고 가만 Certainly 나이스 샷 가자 감시다 갑시다 갑시다 밖에 루 있을 with 도망가 도망가 이거 이거 그냥 떨어지면 나 죽을 거 같은데 황 Fot shap 작전 지렸다 그치 작전 찌릴 것 같아 딱 봤을때 인질방인데 내가 딱 봤을때 오른쪽에 누가 소리가 나는 거야 누군지 봤는데 인질이 있어 거기가 들어올 수가 없어 애들이 그래서 딱 바로 튀었지 뒤늦게 좀 오긴 했는데 그건 제가 쪼고 있었죠 사방에서 흔들고 있었어 1,2,2,4,4 깔끔했다 좋은 깔맞춤이다